강북구가 하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. 운영 분야는 폐자원 재활용과 급식 지원, 청년 일자리, 일반 노무,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며 모두 319명의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. 안심 일자리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의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로 필요 서류 등 제출하면 됩니다.